남태웅과 칼타 밑에 투어 저는 지금 대포구가 쏟아지는 아 정말 힘드네요 대포구가 쏟아지는 곳에 나와있습니다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뒤쪽에 이게 보이네요 두류봉제 지식산업센터 여기 왔습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달서구 두류동 지식산업센터 봉제 섬유가 많이 안기울었죠 대구가 섬유도시에서 지금은 자동차 부품이 많죠 근데 여기에 섬유가 있습니다 섬유쪽이 제가 갑자기 산업을 찾아서 왔습니다 대구가 정말 큰 도시가 됐는데 규모만으로는 전국 압도력이 이릅니다 서울의 2.5배 굉장히 큰 도시가 됐는데 오늘 과연 그러면 민폐투어 이 폭우를 뚫고 제가 누구에게 왔을까요 자 전국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일 촛불집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구촛불 대구에도 촛불이 푹 오르고 있습니다 안참촛 제가 한번 집회 등판도 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변희재 박진영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와서 바른다고 했었는데요 바로 그 대구촛불집회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실행한 그분 바로 이분을 찾아서 제가 이 폭우를 뚫고 왔습니다 마침 또 서울의 소리와 자매와 같죠 이분이 유튜브 대구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해서 뭐지 대구 요디 요디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곳에 있다고 해서 왜 산업에 있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에 긴급히 출동을 했습니다 대구촛불 한 30명밖에 안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가 서울의 2.5배 최근에 경북 군의군까지 합류되면서 굉장히 큰 전국 광량지자체중의 압도적 1위 규모 인구는 238만 그러니까 집회에 나오는 분들은 촛불집회 한 30명 그러니까 두 당 한 8만명 그러니까 그게 국회의원으로 쳐도 압도적 당선이 가능한 수치 한 사람당 8만명을 커버하면서 촛불집회를 하는데 그 촛불집회를 준비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을 만나서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그리고 왜 여기 있는지 이게 지금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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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산을 접고 토구를 통해서 아직 해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무슨 집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토구라서 아마 어렵지 않을까 우산도 잘 안입혀집니다 우산을 놓고 제가 정신을 차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라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요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촛불집회에서 자주 볼 수 저쪽 대구의 소리 대구의 소요를 주로 일으키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아 예 제가 여기 친환경 현수막을 하는 업체에 다니고 있고요 아 여기가 근무지입니까 생활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성함부터 네 저는 어떻게 소개시켜되나요 맘대로 하세요 직책과 대구촛불을 네 저는 대구촛불행동에서 운영위원장 맡고 있고요 조석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구촛불 조석은 운영위원장 이 분이 이제 모든 집회 준비를 하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업으로는 네 유튜버 채널 대구의 소리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죠 서울의 소리 자매 채널이죠 네 전국에 각종 소리들을 원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라이천스가 잘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애드센스도 아니고 근데 거기 대구의 소리는 또 있잖아 다른 데면 부산의 소리는 없잖아 있어요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알기론 서울의 소리하고 대구의 소리 두 개밖에 모릅니다 네 그래서 대구의 소리 찾아왔는데 마침 우리 민폐토가 서울의 소리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하시죠 아 네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전엔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대구의 소리 저희 채널에서 하는 라이브 시사 아 네 분석 방송 이런 것도 많이 좀 오 출연하시고 아 그냥 저희 거를 퍼가시던데요 아 서울의 소리가 네 카피 레프트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자기들 것도 막 나눠주고 남의 것도 막 댕기고 갔다가 네 그래서 유튜브에 자주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정지를 먹고 있죠 그래서 수익장출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주 많아 가지고 이제 이제 서울의 소리 덕에 그래도 많이 또 구독자들 만나시고 했었습니다 서로 이제 그 뭐 저 MBC 같은 경우에 경우네요 서울 MBC 있고 지방 MBC 하고 네 독립재산체인데 뭐 브랜드는 또 갖고 이렇잖아 어 대구의 소리니까 뭐 그렇죠 네 여기는 그러면은 어 특파원 개념은 아니고 그렇지 특파원 개념은 아니고 소속은 아니고 이제 자매연대 뭐 이런거죠 네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대구 촛불 준비 상황 그리고 어떻게 평소에도 준비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는 진짜 이 폭우에 제대로 민폐 기술 제가 지금 땀 뻘뻘한 거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위에 젖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땀에 땀 땀에 땀 제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절대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 근데 이제 투쟁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성화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뭔가요 좀 알려주실까요 네 작업하는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간단히 이게 뭡니까 이게 자 그럼 가면서 볼까 저희 사장님 아 사장님도 계시고 아 네 이분 사장님입니까 같이 공동 출연 한번 해볼까 여기에 도대체 이분은 뭐하는 분입니까 그러면 사장님 아 예 저희 그 요 앞에 나와 있듯이 저희 주식회사 P&E라고 P&E 생분해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아 생분해 현수막 네 여기 회사에 이제 직원으로 있는 네 아 직원이시고 사장님 사장님 성함은요 네 저는 P&E 대표이사 이창욱이라고 합니다 네 주식회사 P&E 대표이사 이창욱 이사님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사장님이죠 네 맞습니다 P&E가 뭡니까 어 피스 앤 에코라고 아 평화와 환경 네 평화와 환경을 같이 생각하는 어 그런 회사로 좀 만들겠다는 아 네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리소리 이게 나오면 사회적 기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게 제대로 된 나라죠 아 굉장히 사장님 일단 마인드 자체가 첩불 시민이십니다 네 네 당연히 첩불 대행진대도 가시고 서울도 가시고 아 그러시구나 그럼 지금 또 피스 앤 에코 지금 중요한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인데 지금 생존권이 그리고 또 안보 위기 많잖아요 근데 피스 앤 에코 지금 시대하고 완벽한데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거의 뭐 그걸 이제 현수막에 또 구현하신다 네 기업이 이런데 사회적 문제에 좀 앞장서가지고 아 평화와 환경 네 가장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을 좀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작은 힘이지만 이게 보통 우리가 저도 현수막을 예전에 엄청 많이 썼습니다만 그게 그 나염이라 그러나 네 보통 저거 있잖아요 석유에서 수출되는 네 이거는 그러면 생분의 뭐 현수막이면 친환경이면 이게 뭔가요 재료가 저희는 그 사탕수수를 운영해가지고 현수막 원단을 만드는 공장에서 저희가 그 원단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 돈이 많아서 그런지 현수막이 전국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뭐 경기도 서울 마찬가지 김포에 한 분이 우리 동네에 국민의힘 다섯 개 현수막 있어 민주당 하나 있어 도대체 당비 어디 쓰는 거야 강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쓰세요 이거 이거 지금 그리고 김맹구 촛불행동 안진거리 이거를 쓰라 말이야 이걸 지금 거기도 쓰고 있나요 진환경 쓰고 있나 아니 겁니다 그래서 되겠어 지금 후쿠시마 어르신 싸움 하면서 이걸 혈성 부활하는 거야 위키 좋은 게 지금 생활과 투쟁의 공동체 아니야 이분들이 지금 다 여기다 직원이라며 월급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훌륭하다 훌륭해 이분들이 대단하시네 야 그럼 이 기업이 지금 예비사회적 기업이면 앞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네 잘 되고 있나요 네 뭐 지금 목표는 올해 말에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는 것이 목표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어디에 주로 나가나요 거래처라 그럴까 지자체나 관공서 이런 곳에 지금 저희 영업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좀 확장시켜 나갈게요 지자체나 관공서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환경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추세로 소위 자동차로 본다면 이제 그 뭐 게스차나 또는 뭐 휘발유차가 전기차로 되는 건 시간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5년 10년에 다 되잖아 이것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빨리 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현수막 자체가 이제 썩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게 문제잖아 네 그렇죠 이제 몇백면이 걸린다고 하던 그렇죠 500년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어마어마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썩는 현수막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몇 년 만에 썩나요 이거는 최대 2년 안에 매립하면 이제 자연 생분해가 매립하면 생분해가 돼 버리는 네 네 이거는 국민의힘도 써야 돼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도 이거 말 써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현수막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여야 가릴 때 아니야 국민통합적 처럼 다 써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장님 원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쪽 환경 전문가입니까 아니요 저는 시민단체 아 시민단체 네 그럼 촛불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나가 이제 이런 사업을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료이자 동지이자 뭐 이런 차원에서 같이 움직이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월급 많이 주시나 아니요 아니 그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많이 써야지 정의당은 돈이 없으니까 뭐 진보당도 돈이 좀 모자라니까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만드는 장면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만드는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가 뭔가요 이게 네 이게 현수막 짓는 기계 아 드디어 네 뭐 이 기계는 뭐 이제 현수막집에서 많이 쓰는 거고 네 굉장히 커 보이네 네 요게 이제 친환경 소재의 아 현수막이고 요거가 이제 저희는 요것만 합니다 아 촉감은 비싸다 나염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PC천 스틱천은 안 쓰고요 네 오직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만 저희가 제작을 아 하는 거죠 아 요거는 이제 땅에다가 묻으면 네 매립을 하게 되면 썩습니다 그렇게 2년 안에 된다면서요 예 분해가 다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좀 이제 매립이 안 될 경우에는 네 이제 소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소각을 하면 보통 이제 플라스틱천 같은 경우에 이제 매연이라고 하죠 심화유 유독성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독성 화학 물질들이 막 나오는데 네 요거는 아까 우리 저희 사장님이 네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탕수수 원료로 하기 때문에 이제 독성이 많이 거의 안 나오는 네 소각을 하게 되더라도 이제 독성 물질이 안 나오는 네 요런 소재죠 그래서 요것만 저희가 이제 현수막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도 멀쩡하면 매립해라 하여튼 매립하면 바닥에 구이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요건 매립하면 바로 썩는다 네 요런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뭐 한국에서는 아직 뭐 이제 인증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데 예 여전히 뭐 아직은 조금 미비한 해외에서는 인증 받았습니다 이게 아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쨌든 시판이 되고 있으니까 네 뭔가 어쨌든 국내법이나 이런 게 아직 미비한 법이 미비하고 네 상품 자체는 확실히 썩고 매연이 없고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다 끝난 건가요 그렇죠 아예예예 물어봐도 되나 아니 이게 아마 그 아예예예 물어볼까 아예예예 물어보면 엉망진창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뢰도가 좀 나을 것 같은데 신뢰도가 바닥이기 때문에 네 대구 섬유과학 기술을 뭐 이런 데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이것을 네 취급해서 이제 현수막을 제작하는 거죠 그렇지 이게 이제 어쨌든 어 친환경 현수막인 건 확실하고 그리고 재료가 사탕수수니까 누가 봐도 썩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측한 오셔서 한번 만져보시죠 아까 만져봤습니다 만져보니까 네 이게 묘한 느낌이 이게 약간 다칠하면서 네 그렇죠 나영하고 비슷한데 한지 같은 느낌이 좀 있고 네 그렇죠 잘 찢어지는 그런지 네 비난같이 이렇게 만지면은 오 그렇죠 근데 이제 전혀 조금 다르죠 그러면 이게 저 뭐야 어 잘 안 찢어지고 바람이 안 날리고 이런 게 돼야죠 똑같습니다 이게 할 때는 사용할 때는 똑같습니다 튼튼하구만 네 다른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기계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게 큰 기계는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좋은 게 아닙니까 네 다른 현수막집에 비하면 아 이거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잘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네 아니 뭐 별 얘기를 안 했으니까 네 네 네 아셔도 좋은 기계 축에 드는 기계는 아니고요 네 네 아니 뭐 어쨌든 간에 명세하다 보니 네 그러면 이거 만드는 장면 볼 수 있을까요 네 요거는 이제 나는 촛불이니다 요거는 촛불이니 요기를 찍으시면 현수막 만드는 거 한번 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 이 현수막이죠 자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자 지금 네 네 네 오 이렇게 하겠네 아 지금 좀 작은 현수막을 만들어보고 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 우리가 이제 레이저프린트나 잉크젯프린트 이런 느낌하고 비슷하다 그죠 네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떤 천이든 다 꽂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저희는 이제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만 친환경 소재를 쓰고 있다 네네네 이 현수막만 제작합니다 저희가 오 그렇죠 다른 현수막은 제작합니다 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환경에 해치는 건 안한다 네네네 근데 이게 어 일반적인 레이저프린트 못지않게 빠르게 색깔이 깔끔하게 선명하게 잘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거 무제한 서울에 많이 어떤 널리 알려가지고 좀 네 네 그 저희 사무실에 네 안그래도 협동사무실이거든요 아 여러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아 사용하는 사무실인데 여긴 아니고 아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협동사무실 현판이 부서져가지고 아 지금 맞나 그럼 우리가 좀 이따가 여기 가봅시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붙이려고 대구 촛불행동 여기가 사무실이죠 그렇죠 여기 말고 이제 이따 좀 이따가 네 네 이게 이제 이 네 군데가 같이 쓴다 네 근데 거기 현판이 지금 시원천에서 새로 마침 만들고 있다 네네네 제가 잘 찾아왔네요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어 가야될 사무실도 여기 잘 나오고 있는데 아까 네 요렇게 해서 찍혔습니다 어 컴퓨터에서 봤던 그 파일이다 그죠 그 파일이고 여기 합동사무실에서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촛불행동 615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주권연대 네 군데 같이 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성원 운영위원장이 하는 대구촛불행동도 여기 있다 그죠 밥먹고 사는거는 여기서 밥을 먹고 사는거죠 아 그렇네요 간단한 오늘 그러면 나는 촛불이니다 자연인이다처럼 지금 잘 찍고 있습니다 이게 열선기계 인데요 아 이것도 뭡니까 열선 열선으로 이렇게 자를 수 있게 아 그냥 칼이 아니구나 예 열이 나오면서 열로 끊어버리는 아 제대로 이렇게 됐네요 그렇구나 이게 칼로 하는게 아니군요 칼로 하면 이제 올이 나오죠 아 그렇지 실처럼 그죠 올이 이제 풀어지니까 네 요렇게 아 진짜 종이처럼 깔끔하게 됐네 깔끔하게 잘리죠 이걸 가지고 이제 무슨 형판에다가 딱 붙여버리면 됩니까 네 그냥 저희 이제 자석으로 붙였는데 자석에서 엊그저 이제 비바람이 많이 치고 해가지고 아 옥외에 아니 옥외는 그래서 포기를 했구요 아 아 옥내에 붙이려고 아 이게 형판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간단히 얘기를 조금 나누면 그 다음에 사무실 그 다음에 거기도 가보도록 하죠 네 촛불집회 사건 현장 네 맨날 가는 뿅 거기도 가서 네 자 그러면 앉으셔서 잠깐 제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 여기가 어 투쟁과 생활을 함께 예 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이제 생활을 하는 네 그리고 투쟁을 준비하는 측면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네 주로 이제 또 여기만 있는게 아니라 이제 네 또 예 다른 직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군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어 어 어 우리 사장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장님 안계시나요 아 저희 아까 사장님이요 네 사장님은 어 제가 어 지금 시민단체 활동도 열심히 또 하고 계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평화통일운동 어 활동하는 이제 시민단체 열심히 또 활동도 하고 계시고 네 저랑 한살토울인데 어 어 형이죠 어 예 지금 어쨌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열혈촛불 시민이고 네 또 한편으론 또 이렇게 사회적 기업도 만들어서 네 이제 친환경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대학교 때 아 아 그 사연쯤 알겠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이가 지금 실례지만 대략 뭐 우리 조석은 국자 저 사장님이 43 제가 42 아 40 초반이면 네 20대 때 만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20년 2년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같이 일까지 하는지 네 제가 총학생 회장을 했었어요 아 저분이 네 네 총학생 회장을 했었고 그때 제가 총학생회 간부를 했었죠 아 그렇구나 아 아 언제입니까 그게 2007년도 2007년 예 아 그래서 이제 영남대 아 영남대 2007년 총학생회장 그리고 저는 간부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아 그래서 이제 같이 활동하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이제 이렇게 같이 시민사회에 활동될 네 그 다음에 소요사태를 많이 크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야 야 야 그러면서 또 함께 생활하고 또 이 경제적인 문제도 서로 해결하면서 또 이게 참 모양새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회에 불뿌려 터지고 뭐 이러다 보면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가족처럼 네 사실 뭐 가족보다 더 많이 보죠 저희 부모님보다 더 많이 보죠 가족을 그렇게 많이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석원 운영위원장은 원래 전공이 뭡니까 아 저는 저기 세계사 전공했습니다 세계사 네 아 그러면 뭐 아 이게 일화가 있는데요 네 저희 영남대가 지금은 아닌데 네 지금은 이제 학과가 통폐합이 돼가지고 역사학과가 따로 있는데 네 어 제가 입학하실 당시에 국사학과랑 네 그 사학과랑 네 학과가 분리돼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 다른 과죠 지금 그게 합쳐져서 역사학과가 되는 네 국사학과 보통 이제 국사학과가 아니라 그냥 역사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서 이제 한국사 세계사 다 가르치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 보니까 국사학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지 한국사가 없잖아 본의 아니게 아 물론 이제 들어 오면 되죠 수업이야 들어 오면 되는데 네 네 대학은 뭐 자기 맘대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음 근데 어쨌든 전공은 세계사 전공을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제가 이제 우리 민폐투어 때 백자님과의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전공 얘기를 하다가 역사 얘기하다가 영남대학교는 특이하게 전국에 서울대하고 한 두세 군데밖에 없는데 국사학과가 있다 네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동폐합이 돼서 역사학과가 네 국사학과랑 세계사가 이제 같이 이제 네 원래는 옛날에는 또 한과였다고 합니다 네 아주 옛날에는 네 그렇죠 어 아 그게 묘하구나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사학과는 또 일반 사학에서 국사도 좀 다루는 줄 알았는데 아예 안 다루고 국사학과는 따로 한국사학과는 다루고 네 역사는 뭐 또 사실 외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역사는 이제 관점이 제일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이 학설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관점이죠 네 네 그거를 어떻게 읽느냐 역사적 맥락을 어떻게 읽느냐 네 이런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뭐 역사적인 기록이나 내용들을 어떻게 잘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능력이지 사실은 뭐 1592년에 임진환이 일어났고 이건 사실 역사는 아니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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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터넷 찾아보면 지금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AI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에 AI가 할 수 없는 관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잘 하셨습니까 아 제가 잘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예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아 신학과 끝을 좀 알려주시죠 예 제가 2학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 예 군대 가기 전까지 과에서 탑3 아 탑3 예 과에서 3등 예 저희가 어 올 A를 올 A플러스를 맞으면 4.55점을 맞는데 예 제가 4.15였습니다 야 상당한 그래서 그 그냥 일반 학과인데 교생 또 가고 이제 예 중등 2급 전교사 자격증도 있긴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일반 학과에서 몇 명 뽑지 않는데 아 그래요 그것도 했고 예 이수도 했고 교직과정 이수를 했죠 예 예 예 그렇게 제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예 예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소요사태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인이 되고 네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예 예 뭐 세상이 이따위로 굴러가서 되겠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운동권 학생이 됐죠 그때는 그럼 군대 갔다 왔을 때가 그러면 그전에는 뭐 그 동의도 하고 박수도 치고 이랬지만 막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 년에 그때는 그러면 참여정부 끝쯤 되겠네 예 그렇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나온 선거가 있었으니까요 아 아 예 그리고 제대를 했을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후반부 정부였으니까 아 중반부였죠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그래서 군대를 좀 일찍 가서 예 그래서 갔었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보통 이제 저는 당연히 예 보통 이제 저희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다른 학교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복학생들이 많이 설치는 학교 아 그렇구나 네 복학생들이 뭔가 많이 주도하는 학교 예 지금은 복학생이 느낌이 안 나는데 예 제가 이제 26개월 마지막 6분 이었거든요 그래서 26개월 마치고 나와서 당연히 이제 과학생회 시작해서 예 이제 뭐 학생 운동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진보적인 어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학내에서나 바깥에서 좀 많이 하다보니까 이제 수업이란 거를 잘 안 듣게 되고 예 쭉쭉쭉쭉쭉 안 듣게 되고 그래서 제가 저희 학칙이 어떠냐 하면 12학기 등록을 하면 학교 졸업장이 안 나와요 더 이상 학교를 못 다녀요 학칙에 근데 제가 12학기를 풀로 12학기면 6년이니까 의대네 의대 예 12학기를 등록을 해가지고 예 중간쯤 15일이면 6년이 아니라 7,8년 걸리니까 예 제가 2001학번인데 2009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아 풀코스 뛰었군요 네 박사과정까지 예 그래도 이제 졸업은 했고요 다행히 예 그래서 4.15였던 학점이 예 2.9대로 떨어지면서 아 3점 밑으로 예 아 졸업은 저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졸업을 했으면 뭐 예 야 들어갈 때는 거의 뭐 원투 치다가 나올 때는 뒤에서 나올 때는 예 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렇게 앞뒤 다 기억만 하셨군요 취직이 잘 되는 학과는 또 아니니까 어 그렇죠 뭐 입문학이니까 취직 쪽은 아니죠 네 그러면 어 들어오고 나올 때 입출고에서 뭐 최고점하고 최저점 다 찍어보셨는데 아래위로 다 찍으시고 아 그래도 뭐 저 학골을 맞은 적은 없어가지고 아 신기하네 네 네 수업을 잘 들어가진 않았다 아 그냥 뭐 그래서 어 나중에는 그 교수님들이 그냥 막 알아서 주더라구요 아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 빨리 나가라는데 그래서 저는 또 학교를 또 조금 더 다니고 싶어가지고 어 네 F 주십시오 D가 웬말입니까 아 너 졸업해야지 아 교수님 그냥 날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뭐 교직했으니까 네 교육심리였던가 그건 한 네 번 똑같은 선생님한테 네 번 들었습니다 이야 수업은 안 들어가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구수하듯이 그렇게 네 네 교육심리를 네 번이나 윤석열 구수는 좀 심한 것 같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보면은 제가 또 기획 부장 촛불 행동에서는 위상이 더 높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촛불 행동에서는 제가 운영위원장이고 회원이고 회원이다. 회원이 근간이 됩니다만 직책상으로는 운영위원장 운영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많은 부분을 알아봤고 그러면 학교 생활까지 알아봤고 그래서 학교 복학해서 나와서 시위를 하면서 소위 운동권 학생이 되셨는데 이후에 촛불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 촛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촛불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우리 현판까지 준비했으니까 현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는 촛불입니다. 조석헌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늘 하는 촛불의 사건 현장 범인 사건 현장이 반드시 나타났습니까? 오늘 사실 원래 거기에 우리가 가기로 했었죠? 네네네. 그거 잠깐 얘기해보죠. 원래 촛불 집회에 대한 입문 과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대구 촛불 소개하고 오늘 행사 소개 한번 해주십시요. 오늘 행사는 비가 너무 많이 내린 바람에 취소가 됐고 그게 뭔가요? 네. 대구에서도 어쨌든 윤석열을 심판하기 위한 연대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국회에서 주최하는 시국대회가 오늘 잡혀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돌풍이 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오늘 취소가 좀 됐고요. 시국대회는 그러면 누가 누가 옵니까 대략? 네. 그냥 보통 시국회의는 시민사회단체들, 진보정당들로 규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단체 회원분들이 많이 오시죠. 그럼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해서 웬만한 단체가 다 직결된 사회단체가? 네.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규모는 대구니까 대구니까. 어쨌든 뭐 거기에 이제 참여 단체는 굉장히 많겠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의 진보적인 범사회적인 어떤 윤석열 정권 반대에 대한 총결집안 행사인데 빚 때문에 수년 됐고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두 가지 야구 하고 대모 둘 다 오면 안 합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뭐 하나는 봐야 되는데 야구도 못 보고 대모도 못 봅니다. 참가도 못 합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대구촛불의 간단한 매주 어떻게 한다 뭐 이 정도만 네. 저희 대구촛불 행동은 서울중앙 중앙은 이제 촛불 행동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촛불 행동은 지난 4월 19일 날 4.19 날 1주년이 되고 첫 총회를 해가지고 촛불 행동이라는 단체가 이제 공식 결성이 되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대구는 이제 대구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역시니까. 네. 그래서 대구 뭐 대구 본부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줄여서 대구 촛불 행동. 그래서 저희는 사실 윤석열이 되기 전부터 예. 윤석열이 되기 전부터 촛불 했었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당선이 되자마자 예. 그래서 재작년 2월 28일 보니까 일지를 보니까 재작년 2월 28일부터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집회를. 그래서 작년 5월이 당선하니까? 네. 코로나가 한창 이렇게 창고를 하고 있었을 때. 그럼 작년 이 정부가 지금 작년 5월에 임기를 시작했죠? 5월에 했나? 3월에 소개됐죠? 작년. 아 작년이죠. 아 그러니까 작년 2월에 했겠죠? 네. 작년 2월 28일부터 이제 당선 되자마자 이제 촛불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 꾸준하게 그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당선도 되기 전이다. 2월이면 그죠? 3월에 당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기가 5월쯤. 그때는 이제 윤석열은 되면 안 된다. 낙선. 낙선운동부터 출발했다. 낙선운동이죠. 그래서 김건희에 관련돼가지고 또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활동을 했었고 그때는 정말 사람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열 몇 명 정도가 함께. 지금도 뭐 30명인데 뭐 열 몇 명이면 많지 않나요? 아니 저희 많을 때는 또 300 이렇게도. 300 한번 했습니까? 아니 몇 번 했었죠. 저희가 이제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1년 반 가까이 됐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보다 어쨌든 더 오래 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는 그래서 뭐 코로나 때는 이제 집회도 못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하고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많이 했었고요. 뭐 검찰청 앞에서 가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윤석열 퇴진은 아니었는데 이제 촛불을 계속 꾸준하게 했고 이제 윤석열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촛불 집회를 바로 시작했거든요. 전환했고.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집회를 진행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까지 32차까지.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나서 몇 개월 동안 지금 매주 토요일 촛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은 토요일 저녁 6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소위 이제 cgv 한일 앞에서 소위 대구 백화점 옆에 거기서 하고 있다. 아 대백이라고 하면 또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네.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한일극장 앞에서 이제 오후 6시에 매주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나가서 이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이제 촛불을 대구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한창 진행을 잘 하고 있고 꼭 한 번 안 하는 날이 있습니다. 한 한 달에 꼭 한 번. 두 번째 주 또는 세 번째 주에는 전국 집중 촛불.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에서 하는 촛불로 다 참가를 합니다. 그때는 그러면 상경투쟁을 한다고요? 네. 그때는 이제 버스 저희 모집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버스를 모집해서 시민들과 함께 서울에 올라가서 집회를 함께 하는. 상경투쟁을. 네. 그렇게.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상경투쟁을 꼭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이 모든 대구 촛불 행동에 촛불 집회 준비 과정이 형성되고 있는 사무실에 가서 좀 더 촛불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 나누고 그리고 현장까지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친환경 현수막 현장이었습니다. 이야. 자 트위치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여기는 이제 방곡의 내걸이 지나서요. 네. 그럼 이제 반월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리 반쪽입니까? 반월당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무실이 가까운가요? 굉장히 가깝죠. 여기 대구 최초의 성당이라고 하는 계산성당. 네. 네. 매일신문서 아시죠? 네. 잘 알죠. 스픽스도 있는. 어. 스픽스. 잘 알지. 대구 스픽스가 있는. 어. 그렇지. 그렇지. 그 건물 옆입니다. 아. 옆에요? 네. 네. 오. 대구 스픽스가 또 옆에 있습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뭐 등록된 장소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요. 아. 제가 여기 계산성당 문화관에 있는 거라고 했는데? 네. 그럼 바로 옆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계산성당. 약전골목이라고 아시죠? 그렇죠. 한국 이대 양양시. 네. 양양시장에 있는 약전골목 안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네. 저 집이 그쪽이었고 제가 계산성당 출신입니다. 아. 네. 제가. 어제 안동에서 또 시국미사도. 네. 시국미사 안동에서 우리 그분들이 정의구연사제당 그분들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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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전주교 정의구연사제당. 아. 오늘 하려고 했던 그 집회하고도 비슷하게 했는데 그 전주에 야단법소개가 스님들이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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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신부님들이? 안동에서 신부님들이 하셨죠. 네. 그 내용도 시국관련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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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국미사? 네. 시국미사를 하셨죠. 이제 지금 전국투어 다니시고 있고 아. 그렇구나. 네. 안동에 오셨습니다. 어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 그죠? 네. 안그래도 지금 돌풍이 너무 많이 불고 이래가지고 위도 국지성 호우처럼 내리고 대구도 지금 보니까 뭐 아까 나무가 막 다섯 구루 뽑히고 아이고 아이고. 아까 지나오는 길에 또 간이 천막을 쳐놨던 곳이 피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 날아갔더라고요. 부서져 있더라고요. 이야. 그 외부 행사도 잘 할 수가 없고 네. 예를 들어 또 이제 야 이게 지금 자연재해가 이제 곧 오는데 네. 참 어려움이 많다 그죠? 네. 네. 올해는 뭐 좀 걱정인 거는 이제 촛불 집회 해야 되는데 네. 올해 비가 정말 많이 내린대요. 그렇게 다겠네요. 네. 저희는 이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축구도 우중전이 있는데 네. 한국 옛날에 비올때 맨날 태국한테 쳐가지고 개망친다 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뭐 이따가 사무실에서 뭐 가시면은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모든 걸 다 시스템도 만지고 저희가 다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 장비도 뭐 해야 되겠네 그럼 제가? 아니 뭐 장비는 뭐 거의 없고요. 근데 이제 기획상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 하기 때문에 아. 토탈. 이제 비가 오면 아무래도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 있죠. 아. 기계가 이제 고장 날 수도 있고 음. 이야. 참. 폭우를 뚫고 어. 이제 반월당에 도착했네요. 힘드네요. 이야. 곧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곧 도착해서 사무실에서 환경을 한번 살펴보고. 이게 택시 안에 있으면 굉장히 참 온화하고 참 보기 좋은 날씨이지 않습니까? 예뻐보이는데요? 예. 예뻐보이죠. 에어컨 틀고 이제 운전하면서 가면 참 여름이 굉장히 탕하늘에 운치있죠. 아 운치있죠. 그런데 내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데프리카. 아 데프리카. 뭐 요즘은 요즘은 이제 영천이라든지 뭐 경산이나 이런 데 좀 뺏기긴 했는데 많이 뺏기지 순위가 지금. 39도 40도 잘 자주 찍고. 예. 굉장히 더운. 네. 요즘은 뭐 대구가 더위 추위 있는 전국 랭킹 10위권으로 밀려나는 굉장히. 아 근데 여름은 여전히 공기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 서울에서 볼 때 그렇지. 실제로는 뭐 지금 이쪽에 댐 있는 쪽이나. 제가 강남을 가봤는데 강남이 더 덥더라고요. 거기 빌딩 숲에. 네. 그럴 수 있죠. 미친 더위 더라고요. 아 그렇지. 역시 인공덩이가 더 힘들죠. 이쪽에 이제 곧 도착하는. 개산성당 앞을 지나갈 것 같습니다. 아 갑니다. 예. 아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이라 또 이 골목 안에 살아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대구 최초 제1교회가 있던 자리는 아니고. 오옹기죠. 그렇지. 교회는 요 안쪽에 오른쪽에 있죠. 요 반대편이 지금 이제 개산성당. 그렇죠. 예. 여긴 제가 아주 잘 아는 곳입니다. 개산성당이고. 네. 여기서 내려서. 네. 내려서. 내려가지고. 제가. 또. 저 차 따라서 들어가십니다. 사무실 안으로 가서. 또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무실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아.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잠시만. 오. 진짜 착착 붙네요. 이게 뭡니까. 네. 네. 실내에.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이건 저 말고. 변호사 사무실로 치면 합동 법률 사무소 있잖아. 네. 변호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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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합동 소요사태 사무실이라고. 아. 맞네. 소요사태. 자. 소요사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태. 네. 그리고 뒤에 또 이게 있네. 오. 민족파괴 검찰 독재. 윤석열. 요거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썼던. 27차였죠. 지금 40차가 넘었는데 훨씬. 네. 전국집 중에 이렇게 있는. 이제 저희 썼던 피켓. 네. 그래서 요즘 느낌을 좀 내려고. 어. 제가. 네. 요렇게. 스티커. 스티커를 붙여놓고. 네. 요 밑에는. 세월호. 제가 영화인이니까 또 알잖아. 우리 저 4.16 가족국단. 대구에서 굉장히 많이 오세요. 아. 네. 연극을 하시러. 이 장기자랑 이게. 네. 어. 연극입니까? 네. 요게 연극이고요. 네. 이제는 이제 이건 안하시고 다른거 하시는데. 올해 4월 5일날 했던. 아. 저는 영화도 있는 줄 알았어요. 세월호 관련 영화가 워낙 많긴 합니다만. 뭐 대표적인 상업영화도 생일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설계영화 정도일 수도 있고. 제가 그날 또 그분들 다 만나고 같이 열심히 놀았죠. 그러면 사무실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네. 여기가. 꽤 큰데요? 어. 아. 꽤 큰데 아니고. 요게 다인데. 여기에 4개 단체가 들어 있다 보니까. 네. 요렇게. 책도 있고. 이제. 저희 이제 사무실에 이제 회원분들 오시라고 하면. 이제 전부 시민들 이제 커피 태워드리고. 아. 커피도 있고. 네. 오. 음료도 많네. 방상차도 있고. 오. 요거는 이제. 서울의 소리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세월호 이렇게 노란 리본도. 아. 리본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오. 그 뭡니까? 한반도인데. 예. 네. 핑크 트랩. 네. 휴대폰 뒤에 이렇게 하는. 예. 아. 붙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거 핑크 트랩. 트립. 아. 예. 뒤에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휴대폰에 떨어지지 않게 손가락 끼워서 보는. 아. 끼워서 보는 거. 요런 것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요런 거는. 요런 거는 뭡니까? 이게 다 이제 촛불 지폐 때 사용하는. 지폐. 지폐 물품. 요거는 이제 트러스. 뒤에 이제 배경으로. 아. 저희가 이제 직접 다 조립을 합니다. 가서. 무대가 없다 보니까. 예전에 80년대 야시바 세우듯이 이렇게 채워가지고 붙이는. 그런 건가요? 그걸 저희가 이제 가서 직접 다 조립을 하고. 요거는 스크린 같은데? 예. 이거는 이제 빔 스크린. 오. 스크린 크게. 뭐 200인치 이런 거. 아니. 그렇진 않고 한 100인치 정도네. 100인치. 어. 100인치. 어. 이제 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리를 많이 못 해놨는데. 아. 그러시네요. 최대한 정리를 하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오시는 분들. 방석. 피켓. 방석도 있네. 네. 현수막. 뭐. 여기 안에 뭐. 곳곳에 이제 다.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백만이 서명운동. 이렇게 종류별로. 네. 후쿠시마 해고염수. 아. 해고염수 통도 있네. 네. 통도 이렇게 만들어서. 야. 우리 영화나 드라블로 치면 일종의 소품실 개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시면은 이제 요즘. 요즘 저희가 이제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데. 일반 시민들하고도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예. 예. 그래서 아까 트러스 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후쿠시마 해고염수. 윤성일 니가 다 처무라. 아. 요거를 이제. 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니가 무라. 입에다가 이제 붙이시게. 아. 요렇게. 요런 스티커도 제작해서. 예. 요기다가 지나가시는 분들 정말 많이 붙이십니다. 아. 예. 요기에 인기가 있군요. 예. 야. 거의 뭐.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저. 제가 검찰 압수수색 나온 느낌. 네. 피켓부터 해가지고. 이제까지 썼던 현수막들. 예. 저희가 이제. 이런 것도 하고요. 아. 이게 뭡니까. 저번. 저번 이제 32차 때 했던. 예. 해고염수. 지나가신 시민들한테. 대구 시민들한테. 예. 해고염수. 이제 앙케이트 조사한거. 스티커로 붙인다. 세 개. 세 개 다 좀. 그렇네요.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실 식수가 제일 많네요. 예. 그 다음에 일본 총리집의 매립. 그 다음에 야스쿤이 신사에 매립해서. 네. 전범들이 반성하게 한다. 네. 요런 거를 이제. 하는 거죠. 야. 지금.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아. 이것도 뭡니까. 또 있네. 앙케이트 조사 세 개 중에 한 개인데. 해고염수 충분히 안전하던 윤석열의 주장. 실례할 수 있습니까. 네. 아니오. 압도적이고. 네. 네. 차라리 저 비둘기를 믿겠어요. 아. 비둘기를 믿겠어요. 네. 근데 이제. 뇌를 붙이시는 분도 도대체 이해가 안가가지고. 실수겠지. 네. 실수로 붙이셨겠죠. 네. 한이 모자라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넘쳤겠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네. 사무실에 이제. 되면은 이제. 금요일날 되면 여기에 이제. 미리 이제. 저희가 옮기려고. 여기 꽉 찹니다. 음. 이걸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촥. 다음날 하기 위해서. 아아. 네. 준비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반토막 나는거죠. 사무실이. 아. 그런데 정신이 없겠네. 야. 그러니까 이게. 야. 검찰 여러분들은. 특히 민폐투어. 남태국 민폐투어. 감싸여야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검찰 압수수색. 다 해봤습니다. 지금. 큰일났네. 그러면 그대로 압수수색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틀리면 안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그대로. 아니 근데 장점도 있죠. 나중에. 사람들이 방문해가지고. 이 물건들이. 네. 이 물건들을. 가져가고 또 안주면. 또 큰일납니다. 그렇지. 또 사야되니까. 또 사야되는게 아니고. 요즘은 잘 안준다고 하더라구요. 안돌려져요? 네. 그렇습니까. 또 보이네. 야. 지금 분위기는. 서울에 올라갈 때. 아. 서울에 올라갈 때. 등 뒤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답니다. 네. 이렇게 했었죠. 대구초포로행동. 매국노윤석열. 몰아내자. 네. 요렇게 해서. 여기 북북. 야. 제가 또 민폐토에 민주노총당 가야됩니다. 지금 요즘 탄압의 메카 아닙니까. 네. 연일 두드러 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입니다. 지금. 이게 다 보셨지만. 굉장히 작은 병수에. 네. 많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저 뭐야. 우리. 여기 이제 제자리. 회원분들. 그다음에 또 시민분들이 와서 또 먹을 것도 좀 아까 보내주시고. 아. 그걸 말씀드려야겠군요. 이건 또. 야. 키보드도 알록달록하네요. 네. 이거 뭐 엄청 오래 썼습니다. 예쁘네요. 여기 제자리구요. 이제 요즘 쉬고 있습니다. 얘가. 아. 왜 캠 같은 거 쓰고. 아. 왜냐면 제가 이제 대구에서 우리 채널 운영주가. 예전에 이제 시사 방송을. 아 했었고.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월주일에 막 두세 번씩 하고 이랬는데. 바빠서. 시사 분석 봐서 요즘은 이제. 촛불 행동. 촛불 대행진. 시작하고 나서 촛불 집회를. 요즘은 이제 그냥 거의 현장 방송 중계만 하고 있고. 예. 시사 방송 입이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놀면 뭐하냐. 아. 이렇게. 놀면 뭐하냐. 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안 나가지고. 아. 요런 컨셉으로 했군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혼자 지키는 거죠. 이게 놀면 뭐하냐. 요건 뭐하냐. 요건 뭐하냐. 요건 뭐하냐. 요건 이제. 오디오. 예. 오디오. 아. 요건 쓰고 이제. 한창 했을 때. 열심히 했죠. 근데 시사 이제. 분석 방송이 안 나가다 보니까. 예. 시사. 분석보다 시사 행동이 바쁘니까. 지금. 예. 그래서 구독자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아. 요새는. 시사 분석 방송. 그래서. 서울에 가면. 제가 알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혹시 대구의 소리. 맞네. 예. 가면서 인사드리고. 맞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촛불 행동. 대구 촛불 행동 운영위원장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다 구독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구독자는 어디 있는가. 아. 대구의 소리가 또. 대구 진보 유튜버 중에서. 만만치 않잖아. 3만이면 많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리고. 랭킹 몇이 될까요? 아직 3만은 좀 안되는데. 뭐 한 15,000등 안 하겠어요. 아니 아니. 대구 안에서 진보 방송. 아닙니다. 대구에 큰 방송이 많죠. 많아요. 대구에 진보 방송이. 구독자 많은 거네요. 대구 스픽스도 있고. 스픽스가 뭐. 회사에서 하니까. 스픽스도 뭐. 아니 뭐. 저기 구독자도 구독자지만. 어쨌든 뭐. 목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스픽스도 사실 여기서 바로 뒤에. 딱. 뒤로 한 몇십 미트만 가면 바로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게. 자. 우리 또. 시민 여러분들이 주신 물품은 또 뭔가요. 요거는 이제. 저희 회원이. 네. 또 이제 집에 안 쓰시는 거. 아. 냉장고 같은데. 냉장고. 여기가 약전 골목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맨날 이제. 저기. 보시면. 맥심골드만 자꾸 태워 드려가지고. 네. 여름에는. 이렇게. 더우시잖아요. 맥심골드. 냉장고가 없어요. 저희가 유일하게 찬 거라고는 저. 네. 정수기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맨날 이제. 미지근한 음료수 드리니까. 이거를. 컴퓨터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편의점에 있는. 미니 냉장고. 편의점에 있는. 시원한 물 먹으라고. 아. 이게 아주 예쁘게 잘 들리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음료수까지. 아. 음료수도 이게 시민분들이. 폭으로 뚫고. 드디어. 드디어 우리가 좌정했습니다. 좌정해서. 진지한 얘기를 잠깐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촛불 그러면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윤석열 퇴진 촛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2월이고. 네. 아니. 아까 학생운동 해서 사회운동으로 넘어온 과정을 좀 궁금해서. 아. 이제 이런 활동하게 돼. 그래서 뭐 계속 시민단체 활동하고 진보적인 활동도 계속했죠. 네. 계속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이른바 이제 전업으로 이걸 하게 됐죠. 아. 전업으로. 물론 이제 밥 먹고 살. 연구도 해야지. 여면은 이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아르바이트라는 아르바이트는 정말 많이 했죠. 아. 그래요. 뭐뭐 하셨어요. 뭐 변해별 거 다 했죠. 저기. 음. 저기. 뭐. 이 뼈뼈 아시죠. 네. 뼈뼈뼈. 사람 뼈. 아니요. 사람 뼈면 안 되고요. 그 돼지 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뼈다귀 해장국. 뼈다귀 배달. 뼈다귀만 배달하는거죠? 뼈다귀 해장국, 뼈다귀 배달. 그 다음에 이제 어...저기... 요즘 단어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니까 MG세대보다 조금밖에 나이가 안 맞죠? 저 MG입니다. 제가 딱 걸리는 MG. MG에 들어가요? MG세야 되는데 뭘 몰라. 긴장했나? 긴장하는게 뭐 있어요? 또 뭐 하셨어? 아니 뭐 그리고 이제 청소 업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업체에서 이제 지하에 있는 쓰레기 청소. 주로 청소를 많이 했네요. 아 청소.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만이네. 청소도 하고 지금 적폐청소하고 있잖아? 네. 그리고 뭐 중간에 노동조합 간부도 하고. 아 노동조합도 하셨구나. 이건 뭐 밥 먹는 영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월급은 나오니까. 월급 나오지. 노동조합도 하셨구나. 그런 것도 하고 뭐 알바는 뭐 이것저것 많이 했죠? 음 그걸 다 하고. 지금 안정적인.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생분해 현수막 업체. 네. 중요 요직으로. 요직으로. 요직은 아니고요. 그 이제 연명이 없어가지고 직원이. 생활과 투쟁의 공동체라는 걸 나름대로 만들었다. 아까 거리가 한 2, 3km 밖에 안되지만 거기서 또 일도 하시고 좋은 일도 하고. 진짜 에코고 이러니까 전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 세계적으로 필요한 거. 좋은 일을 하시고. 또 여기 와서 이제 적폐청산하는 작업을 또 열심히 사무실에서 준비하고 투쟁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대로 된 양수겸장이네.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작년 2월에는 낙선운동원부터 촛불이 시작되어 지금 30 몇 차까지 왔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도 다 합치면 지난 한 세월이 한 20년이네요. 그죠? 학교 때부터 하면은 한 15년 되겠다. 네. 그래서 15년 이상은 됐죠. 그죠? 학생운동, 사회운동을 하신 지가 15년 정도 된 마지막 MZ세대. 네.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는 사실 제대로 안 하고 이제. 그때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복학하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보통 복학하고 학생운동을 접는데 어떻게 그건 그래됐네. 이상하게 그. 왜요? 우리 학교는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복학생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 얘기가 이제 복학생이 아니면 약간 인사를 안 해주나. 형도 애비 분이 많아. 제가 낳을 때만 해도 현역이 많았거든요. 네. 복학생들이 다 뭐 주도를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또 대학 때 만난 사람들이 또 동지 아니에요? 뜻을 못하는 사람들. 아 그렇다고 했었습니다. 예전에 첫 번째 사회생활 했던 게. 네. 그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아 경북도당. 국장을 했었습니다. 아 무슨 국장을 했습니까? 첫 직장으로. 무슨 국장? 그때 총무국장도 하고 뭐 교육국장도 하고 이렇게 뭐 국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많이 어렵습니다만 한국 사회에 소위 말하는 진보조정당의 가치나 이게 필요하다는 건 모든. 지금은 나쁠 뿔이 흩어졌지만. 흩어졌지만 어쨌든 간에 뭐 지금 해방 이후로 쳤을 때 한국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아서 15%까지 갔던. 아 그럼요. 의석 열석까지 갔던. 민주노동당에. 경북도당에. 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첫 번째. 처음이 제일 화려했네. 사회에. 사회 첫 번째 딱 나갔을 때. 아 제일 화려했던 것 같아. 정말 화려했죠. 그리고 지금 촛불을 요렇게 요렇게 피우고 계시고. 그 다음 면은 이제 이런 진보 활동 쭉 하시는데 그 얘기도 잠깐 해보죠. 대구의 소리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대구의 소리는 한 2년 전에. 아 이제 3년 됐구나. 3년. 네. 3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 만들었군요. 네. 2019년에. 사실 뭐 초기에는 처음에 정말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그 당시 이제 시사 라이브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아 그래 시사 라이브. 네. 그래서 뭐 할 줄은 몰라가지고. 일단은 켜서 시작하자 해가지고. 그 저희 제가 있는 단체 대표님 혼자 보고. 아 혼자 보고. 네. 구독자. 구독자가 아니고 시청자 한 명. 시청자 한 명. 혼자 막 한 시간 떠들고. 아. 이걸 이겨내야 된다 해가지고. 한 시간 떠들었죠. 아. 대박. 그래서 다들 미친놈이 아니냐. 한 시간을 어떻게 혼자 아무도 안 보는데. 이분이 볼지도 몰라 그냥 의리상 그냥 켜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안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런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래 두 명 되고 열 명 되고 뭐 이렇게 대구의 소리가 이제 하면서 늘어나게 됐죠. 제가 이제 그 뭐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영화 얘기인데. 네. 유명한 일본의 감독 구로서 기호시 뭐 이런 양반들이 이제 퀴어라는 요즘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공포영화에요. 음. 그런 영화들은 이제 대구의 여기 만경관에서 제가 행사를 한 적이 있어. 근데 이제 거기가 당시에 유명했던 게 24시간 개념이었어요. 24시간. 한 20년 된 얘기야. 요거 근처야. 그래서 제가 안 타셔도 됩니다. 막 객도 없는데. 아닙니다. 저의 영화방침은 24시간입니다. 터더라고. 그때는 필름 시대에요. 지금 디지털 시대가 아니야. 필름 시대는 필름을 걸고. 지금 예술이 꽂으면 되는 건데. 그렇지. 지금 이제 대형 하드긴 하지. 지금은 뭐냐면 DCP라고 해서 디지털 시네마 패키지를 해서 한 100에서 200기가 되는 게 영화 한 편이야. 아. 우리 개념하고 똑같아. 그렇네요. 폰으로 이게 한 거 200기가 되는 거 쏘면 그게 이제 4K나 뭐 이렇게 화질로 나가면 그게 영화야. 그렇죠. 차이가 없어. 지금 그런 건데 그때 제가 감동받은 게 야 이 대단한 직업 정신. 어떻게 지금 제로고 그다음에 극장이잖아요. 전기부터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요. 돈은 많이 들죠. 왜 들지. 그 시설이 엄청 좋은데. 그때 한 명 했더니 나도 한 명 하고 막 하거든요. 유튜브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정신이 중요하다. 네. 말씀드린 거고. 그때 그러면은 소울의 소리하고 이름이 같은데 이 이유가 뭐 소울의 소리에 사주를 받았어요?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저 유튜브를 안 했어요. 백은정 선생님 강제로 쓰신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닌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일찍 갈 걸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다른 채널 막 이렇게 곱쌀이 껴 가지고 그냥 출연이나 하고 아아. 예 그런데 이빨은 막 까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출연이나 하고 뭐 그러다가 아 그래 나도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러는 차이였는데 또 조심님 만나게 됐어요. 아아. 그래서 이제 뭐 너도 한번 해봐라. 아아. 뭐 그래서 이제 아 이름 불러 할까 하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뭐 대구의 소울이 어떻냐. 그리고 이제 조심님도 그래 어 대구의 소울이 괜찮은데 이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이제 채널 이름을 하게 됐죠. 그러면 가장 인상적인 대구의 소울이의 영상은 무엇입니까? 유케이즈 같은 제가 뭐 이렇게 이 구독자가 많은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네. 3만이면 나보다 10배인데 뭐 근데 3만이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여기 뭐 많이 뭐 보신 거는 크게는 없어요. 뭐 사실은 이제 아니 기억나는 가장 인상적인 거 협격한 전공 이런 거 있잖아. 뭐 제 인상이 남는 건 두 가지죠. 뭐죠? 이제 현장에서 찍은 건데 시사 방송 보다는 현장에서 찍은 건데 일단 권영진 대구시장. 네. 한창 그때 코로나가 되고 이제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전국에서 퍼진 게 대구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이 지금 이제 가물가물 하셨는데 그 신천지 뭐 몇 번 한 자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한번 기다려 봐야겠다. 그래서 대구시장 앞에 갔는데 점심시간에 나올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시장에 갔죠. 네. 유튜브를 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네. 당시 권영진 시장. 네. 그래서 물었죠. 그래서 신천지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고 하는데 뭐 이게 문제 아니냐. 왜 이렇게 이렇게 대책을 안 세우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뭐 한참 자기가 막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떼치 아포라 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일종의 응징 취재 같은 거네. 저는 응징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의사는 없었는데. 네. 그냥 아니요. 물어본 거죠. 물어봤는데 이상하게 이제 약간 초심 느낌이 났죠. 왜냐하면. 저는 되게 부드럽게 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확인해야 돼. 그러면 그거는 이 시점에서 자료 영상으로 한번 보기로 하고. 그래서 끝나고 이제 가니까 더 응답을 안 해주고 가니까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뒤에 소리를 쳤죠. 뭐 그런 영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주호영. 네. 두 사람이네. 주호영. 주호영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부동산 투기 문제. 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오케이. 그 당시에 이제 당대표였던가. 네. 그랬는데 이제 주호영 사무실 인근에 갔는데. 또 나와. 엄청나게 건널목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건널목에 따라 붙었죠. 서울의 서울이 기자증 차고. 막 달려가 가지고. 서울의 서울이 기자인데. 가면서 물었는데. 답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옆에 이제 가드들이 이렇게. 막잖아. 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막 열받았는지. 막 설명을 하면서. 약간 삐딱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 생각은 아닌데. 카니까. 또. 도망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끝까지 쫓아갔어요. 제가. 아 좋아. 그러면. 영상으로 확인해야 돼. 그 두 개. 권영진 주호영. 대구 상징적인. 그래서 명함을. 저한테. 나중에 따지려고 했던지. 명함을. 달라고. 달라고 해서 명함을 줬어요. 기자 명함을 줬어요. 명함을 줬는데. 응.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 오케이. 연락은 안 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주호영을 뽑아주세요. 하면서. 확 뽑아버려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 두 영상을. 자료 영상으로 우리가. 네.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게 뭡니까. 권시장 육장 은폐 한다는 게. 지금. 아니 시민들이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지금 시민들하고. 그냥 싸우겠다. 말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시민들이. 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정치적인 내용이든. 뭐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권영진 시장님. 시민들의 요구를. 그냥. 이런 식으로. 묵살하는 겁니까. 지금. 시민들 지금. 1인 시위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마저. 그냥 이렇게. 그냥 둘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 뭐. 여기까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그. 지금. 뉴스에서 나왔는데. 강남 3구. 서초지역에. 27억짜리 아파트.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뉴스에 있다는 거 아시죠. 어디. 어디. 가격이 얼마인지 아는데. 부동산 재테크. 이렇게 하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뭔가 재테크인데. 부동산 재테크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대구지역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대구지역에. 수울도 살아있는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세월호 가족협의회에서. 낙선후보로 지금. 되어 계시거든요. 사실 말 오는 거예요. 지금. 기자 기자. 여기 있잖아요. 그래. 2014년대 7월에. 세월호 교통사고로 비유하셨잖아요. 제대로 내가 한 말을 다 들어보고 오세요. 취재하려면 정확히 알고 오라고. 그러니까요. 그 내용 제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족협의회에서. 낙선후보로 선정이 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없으십니까. 세월호. 가족들이. 나에게 와서. 항의를 했어요. 내 말이 뭐가 잘못됐느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지만. 손해배상은. 교통사고 법리로 갈 수밖에 없다. 내가 교통사고로 한 게 아닙니다. 교통사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손해배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했고. 예예예. 신자방해하지 마세요. 그 배상이 그대로 됐어. 예예예. 아니 기사가. 기사가 뭐. 한 번 약속하고 오든지 하지. 이런 무례가 어디 있어요. 예약을 하고 오세요. 예약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가세요 그냥. 이야기하려면 제대로 보도해 주시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말씀드리고. 자 다 듣고 가요. 듣고 가. 예.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쁩니다. 이 말로 해서. 기분 나쁘다. 그리고 국가가 한 것도. 손해배상 법리대로 다 한 거요. 보세요. 허락 없이 찍지 마세요. 아니. 허락 없이 찍지 마세요. 허락 없이 찍지 마세요. 초사권 침해예요. 아니. 뭐라니까요. 아니. 그리고 신천지. 신천지. 유치학 의원이 있으신데요. 그 HWPL. 약속 앞에. 약속하고 오세요. 약속하고 오시면. 정확하게. 자. 지금. 촛불도 많이 하시는데. 가장 기억나는 촛불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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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퇴진촛불. 예. 예. 뭐 인원이 대구니까 아무래도 많지않고. 아니 제가 처음에 다 얘기했어. 30명. 그래서 인구 8만명당 합니다. 그래서 인구 8만명당 1명. 30명은 이제 넘으시 Dellke. 그렇게 오진 않고요. 그거보단 더 오는데. 하여튼 네. 이거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가짜유스세전형. 아니요. 제가 갔을때 겪어 봤잖아요. 제가 사회받자 그때 30명 있었다니까. 그날도 50명 오셨습니다. 오시면 됩니까? 50명이라면. 그러면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0명 잡으면 525니까 인구 5만 명당 한 명. 2,410만 대고. 어쨌든 기억에 남는 거는 그런 거 많았어요. 초창기였는데 시민분들이 오셨죠.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서울 가잖아요. 1,2차 때인가? 이제 서울을 전국 집중초포로 가야 되는데 모르시잖아요. 근데 현수막을 달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프린트를 제가 손수 이렇게 매직으로 써가지고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몇백 장을 그 초포로 오신 분에 나눠드렸어요. 집에 가시면서 길에 가는 버스 정류장에도 붙이시고 이렇게 붙이시라고 표 같은 걸 써가지고 서울 갑니다. 버스 언제 간다. 서울에 윤석열 퇴진 시키러 갑시다. 근데 가자마자 자기 아파트에 붙이시고 시민들이 버스 타러 나오라고 그렇게 홍보하는 그거를 찌라시죠. 찌라시를 본인 집에 가시면서 저는 하루 이틀 있다가 붙이실 줄 알았거든요. 좀 부끄럽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지하철 여기도 꽂아놓고 뭐 좀 뭐 떼도 붙이시고 막 자기 아파트에 보셨다고 하면서 사진 촬영해서 막 저한테 문자로 주시는 거예요. 인증샷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수 사채 돈 빌려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훔치러 막 다닌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것도 영상이 있습니까? 그건 영상이 없습니다. 아 그건 영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 영상 하나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대구 촛불에 가장 상징적인 영상이 있으면 하나 소개하고 주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면 뒤에 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거는 이 적당한 지점에 제가 자료 영상으로 한번 붙여서 대구에서 재밌었던 거 한번 또는 감동적인 본인이 기억하는 주최측이 우리가 깜짝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년 반 지난 한 시간 잘 안 늘죠? 인연수가 네 그렇긴 하죠.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한 건가요? 그런데 이제 반응이 확실히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소개하고 지금 반응은 어떻게 차이 납니다? 처음에는 뭐 대구 사람들 사실은 이렇게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지 막 다 없고 뭐 이럴 것 같잖아요. 다 국짐당이 많고 이러니까 그렇진 않죠. 네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은 소명도 잘 해주시고 또 표시 국짐당 사람들이 하더라도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뭐 없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겠지. 표시를 정말 안 내요. 반응이 없어요. 경상도니까 표현을 안 하지. 오히려 서울 가면 그런 사람 많거든요. 많죠. 자기가 애국 보수 알벤다 하면서 소명하는데 막 다 엎어버리고 이런 사람 정말 많이 봤는데 저도 서울에도 잠깐 있어가지고 그런 거 엄청 많이 봤는데 대구는 그런 건 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구는 대신에 이제 반응이 없죠. 초기에는 정말 반응이 없고 인계점에 다 나기 전까지는 아무 말이 없잖아. 그런데 다시 따지고 보면 여긴 뭐 228에서 419 혁명도 그렇고 여기 바론지가 많잖아. 그런 거 보면 딱 끌었을 땐 확 하는 그런 게 있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매주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이제 동성로 한복판인 하늘극장 앞에서 하니까 오후 6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행진을 하면 같이 박수 써주고 구호도 같이 외쳐주고 외쳐주고 또 중간에 갑자기 따라붙어갖고 행진도 하고 이러신 분이 꽤 많아졌어요. 그게 이제 민심의 발음이니까 민심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지 인계점까지 잘 안 보여 원래 그리고 보통 집회보다는 행진할 때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지금의 헌법체계가 만들어진 1987년 직선제기원에서 6월 항쟁이 학생들이 60항쟁하고 이한열사도로 가시고 이럴 때 할 때 실제로 학생들 밖에 없었죠. 그러나 뒤쪽에 소위 말하는 서울 도심에 화이트 칼라들이 물도 던지고 막 던지고 막 합류하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게 된 과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도 탄핵에서 퇴진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인계점이 아직 안 다다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소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고염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고속도로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양평 땅? 네. 양평 땅하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 거의 뭐 지금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무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가지고 거의 도박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 이쪽으로 왜 변경됐고 고속도로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안 해? 손모가지 걸어 손모가지 손모가지 뭐가 짝지냐 완전히 도박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놀래 가지고 이러고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도로들도 굉장히 충성심이 강하다 아이고 여사님 땅이 이쪽으로 휘어 가버리고 땅이 막 자석을 썼나요? 충성. 마법의 도로라고 이쪽이 권력으로 이쪽으로 가버리고 울산에서도 김기현 쪽 당대표들이 이 철로 이쪽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철로 도로 다 간다든 그렇죠. 김미현 당대표도 휘었네요. 철로대표 도로 여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철로대표 도로 여사 그래서 이거 수구초심인가 이게 권력을 향해 무슨 철로도 도로도 다 따라가나 막 이렇게 했는데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적반하자고 묶고 더블로 가 그러면 아예 안 한다 이렇게 막 도리어 적반하자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때문에 이 얘기를 우리가 왜 말씀드렸냐면 임계층이 이제 다 따라가는데 그중에서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철불이라고 봅니다. 전국에서 인구 대비 가장 적게 나오는데 그리고 소위 말하는 본수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대구 철불의 상징성 제가 있는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북미 포항 상주 문경 경주 뭐 그 다음에 이제 안동 영주 뭐 이런 그분들도 따로따로 하시고 저희처럼 매주 어렵더라도 노력을 하시고 그런데 사람이 많이 보이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시는 거거든요. 윤석열 탄핵 윤석열 퇴진 연락 사무소 역할만 일단 해도 그럼 나중에 봉화 올릴 때 같이 올릴 수 있죠.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서 만나면 또 반갑구나. 대구 경북이라고 너무 반갑고 아이고 삼주독립군 오셨어 어디 오셨어 이렇게 되네 동학농민군처럼 만나가지고 딱 직결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반갑고 또 지역에서 어땠든 이런 걸 좀 돌파해 보시려고 딱 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게 물론 선거 때도 우리 지역구조정 문제 뭐 이렇게 등가성 뭐 이런 얘기하지만 등가성 상당히 높습니다. 대구 한 명은 일단 뭐 서울에 한 백 명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대구가 바뀌면 경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아 그거 이런 거 이런 표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대구에서 촛불들면 윤석열 퇴진된다. 그렇지 경북에서 촛불들면 윤석열 퇴진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전에 김재동씨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제가 먼저 했지만 김재동씨도 항상 얘기했어요. 네 티키에 웃기기 너무 힘들다. 티키에 웃기면 끝난다. 이렇게 보고있죠. 네 웃기봐라 이렇게 네가 뭐 할 때까지 얼마나 웃긴다고 얼마나 이런 식이야 제가 공무원 교사 강의 다 가봤거든요 다 이렇게 있습니다. 나를 한번 웃겨봐라 네 네가 웃긴다고 네 강의가 재밌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김재동씨 했던 말이 공감 가는 게 서울은 여기 가다가 요렇게 욕 한 번만 더 깎아도 해요. 자질은 다 따라해 또 대구 이런 토론 놈이 바로 이래 나옵니다. 욕 안하면 다입니다. 표현을 잘 안하고 절대 안합니다. 토크 페이스도 대단하고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가 전공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전시 공연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대구에서 공연 성공하면 게임 끝이다. 전국에 무조건 비지태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촛불의 중요성이 여기 있고 지금 얘기하신 이 구호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따라야 됩니다. 대바대바 그거 아닙니까 대바대바 대바대바 대바대바요 저는 줄여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대바대바가 대바대바 대바대바 이거 아닙니까 대바대바가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맞잖아 여기서 잠깐 저는 조석원 운영위원장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촛불질을 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016년 때는 바야흐로 20대 총살 대구광역시 달서구병 달서구 지역에서도 상대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죠. 거기에서 바로 국회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것도 세월호 후보 세월호 유족들이 출마에 직접 참여해 주셨던 바로 그 상황 그리고 그때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 당시 원내부대표 상대 친박 중의 친박 진박 이었죠. 초등학교 동창회장 종로 전단후배 이런 험악한 곳에서 세월호 문제를 정면에서 돌파하기 위해서 무소속으로 단기필마로 출마를 했습니다. 조원진과 조원진과 맞붙기 위해서 놀랍게도 중구조선 28% 태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무소속으로 당직필마로 민주당 문제로 들어간 무려 24% 득표로 놀라운 성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호 웹반 무소속 조선관 첫 번째 공략 밖은 탄핵 그 당시 탄핵 집회가 열리기도 한 7개월 전입니다. 진보 쪽 2번 내리고 에이 그게 현실적 가느냐 말이 돼 이를 조선관 2번으로 500만원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겠다는 공약을 날버렸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15페이지 공보를 낼 때 당 두 장 뒷쪽에 홍보자 양력재산 앞쪽에 박근혜 탄핵해야 되는 이유 세월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등등 이런 경우 당 두 장으로 잡힐러 써서 프린트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보자 사진도 증명사진 찍는 곳에 가서 2만 원짜리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관 사장님이 어디 있으십니까? 국회의원 선거 출발. 그래요? 아니요. 필기까지 드릴게요. 그냥 공짜로. 무료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고를 각 주민센터 선거투표소에 보내야 되잖아요. 후보자가 직접 가져갔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500만 원 선거도 이루었고요. 마침내 7개월 전에 박근혜 탄애를 예견했고 단기 필마로 무소송으로 나가서 대구에서 침박을 아성에서 24%를 받았죠. 엄청난. 밑에서는 윤석열 타도하자마자 고함을 지은 것 아니에요. 그런 정도. 그리고 추구조사 28%였으니까 엄청난. 이런 놀라운 실제적으로 대단한 정치적인 투쟁까지도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는. 저도 대구에서 수십 년 봤지만 500만 원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박근혜 탄애를 딱 이걸 내걸고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나서서 무려 24%를 받았다. 이야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신해 보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투사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창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대구의 진정한 쏘라 푸르란 쏘라 쏘울 조석은 운영이 한 장 놀라운 사실이지요. 정확해요. 네. 살구때도 그랬고. 대구의 쏘울이 맨 처음에 딱 썼던 그 채널명 이름도 대구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걸로 썼거든요. 대박 대박 대한민국이야. 뭐야. 뭔 일이야. 나 아트박스 사장인데 아트박스 마블리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바로 여기가 대구 촛불집회의 성지 바로 거기입니다. 자 우리 조석은 운영 현장 모시겠습니다. 출동하세요. 아트박스 뿅 자 여기가 오늘 비가 오락가락해가 있는데 또 비가 그쳤어. 지금 깨끗해. 엄청 퍽끗더니 집회 취소되니까 또 비가 그치네. 집회 시간에는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많이 내렸지. 여기서 수십 번 했다. 이거지. 네. 야 밤늦게기 나오니까 대구 한복판입니다. 서울 명동 부산 서면 하여튼 그런 곳이죠. 자 감회가 새로울 텐데 여기서 또 계속 집회를 하시는 거죠? 네네. 딱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아 이 자리입니까? 네. 아 정확한? 아 우리가 제대로 왔구만. 지금 하튼 박스가 있어가지고. 아 하튼 박스가. 마블리 기운을 받다가 네. 훅 번개돌시는. 마동석의 기운으로 윤석열의 훅을 날리는. 훅 아닙니까? 훅 바로 팍. 자 그러면 이제 마블리를 지어야 될 때가 됐는데 그 어떻게 지금 계속 이제 잘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서울의 서울의 시청자 그리고 많은 또 촛불 시민 여러분 전국에 많은 분들에게 또 한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 말씀도 주고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의 소리 남태우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함께 시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촛불 독립군 여러분들 촛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탄다면 결국에는 뭐 윤석열 불에 다 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촛불 끝까지 함께 들어서 윤석열 끌어내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30명에서 50명 50명 50명인데 30명이라 하시네요. 50명 대구 촛불의 위험 위험이죠. 끝까지 타올릴 것이고 전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타올라야 될 바로 그 위치 대구의 동성호 대구입니다. 안의 극장 앞에 대구 촛불 행동의 우리 그 핵심 에이스 핵심은 아니고요. 핵심 아닌가 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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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필인데 초심이라고 해주십시오. 초심 아 소울 초심 대구 초심 대구 초심 대구 초심입니다. 조석은 우리 조석원 이지찬 조석원 우리 대구 촛불행동 운영위원장과 함께 열심히 촛불의 세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0만 대구 촛불의 위험 나는 촛불입니다. 지금까지 조석원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